손님 잔의 와인을 따르는 법과 시음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서독의 광고와 간호사 파견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 취업의 역사는 약 60년 그동안 해외 취업 국가는 23개국 해외 취업 인원은 1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취업으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과거 일본에서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었죠. 점점 늘어나는 해외 취업자들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를 가장 예민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구 눈썰미가 매서운 청년입니다. 태기름 재생산업은 호주에서 떠오르는 친환경 유망산업 입사한 지 1년 된 진구 씨는 이미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 마틴 제인은 어린데다가 한국에서의 경영밖에 없었던 진구 씨의 진가를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진구 씨는 작업장에서 유실된 부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돈 주고 또 사게 될 것들. 진구 씨는 회사 물건을 내 것처럼 챙기죠.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하더라고요. 배로 하나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조그만 장비 하나라도 이렇게 한국보다는 많이 이렇게 비싸고 가격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매니저 세너는 진구 씨의 영어 실력 때문에 입사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죠.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내가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편하게 서로 이해를 하고 제가 어떤 의견을 내도 그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생각해 같이 생각해 보고 제가 제 능력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이고요. 용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기술. 회사는 진구 씨가 용접 기술로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죠. 기본적으로 8시간을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해서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1.5배를 더 줘야 돼요. 시간당. 놀고 싶어도 더 놀 수가 없겠죠.